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어머니에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자식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그 마음은 106인 지금까지도 하나 늙지도 변하지도 않았다 벚꽃이 흐드러진 대구 금호강변 꽃구경을 나온 사람들 속에 눈에 뜨는 한 쌍이 있다 소풍 나온 유치원생처럼 구령을 맞추는 모자 이 봄이 어머니에겐 백하고 여섯 번째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엄마 원 투 이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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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는 염소는 매우 맥하고 어 맵 염소가 염소 뭐하나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 좀 대.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청계가. 아가씨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밥 많이 남겨서 저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는 대구 사람이라면 웬만해선 다 아는 유명인사다. 엄마, 다리 좀 풀어줄까? 다리 좀 만져줄까? 많더라, 많이 많더라. 제가 100살하고 6살입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이렇게 키웠는데. 여는 얼마 됐어요? 50세이요. 53세이 났네. 어머니, 그때 아기가. 좀 계산이 맞아도 다 갑니까? 오게 됩니까? 팔라매한다, 팔라매. 아이고, 대단하네. 팔라매 났어요. 아들 넣어요, 딸 넣어요. 손에 안 볼라고. 손에 안 볼라고. 그것도 많은 아들인데 맞네. 그런데 자식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엄마, 자식 필요 없다고 하잖아. 엄마, 내 버리뻐라. 내 딸을 가야 해, 내 딸을. 자식 버리뻐라 안 가라. 필요 없어요, 자식. 내 집어. 내하고 울집어 갈지. 내하고 사야지. 내하고 사야지. 엄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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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나 간다, 바이 바이. 엄마. 얼떨결에 아들과 헤어져서 처음 만난 아주머니와 동행하게 된 어머니. 우리 대구의 짱할매다, 짱할매. 우리 대구 이런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아들. 이쁜 아드님. 몰라. 106살 어머니. 적어도 대구에선 슈퍼스타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요? 배고프다. 오래오래? 얼굴도 예쁘시고. 나 좀 부잡을 수 있어. 할머니. 양손에 빌려가세요, 할머니. 아들 짱내야 되겠어. 아들 짱내야 되겠어. 누구라, 이 사람.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어머니. 아들 버리쁘고 어디 갔습니까? 이 아줌마 여기를 놀러 가져가서 따라왔어. 아, 놀러 가져가서? 그래도 그래. 그래도 나를 찾으면서 가야지. 아들은 여기를 이제 하버리고 따라가보십니까? 나 좀 습해했다. 그래. 걱정이야. 한 걱정이야. 걱정이야. 두 걱정이야. 한 걱정이야. 두 걱정은 아니고. 아, 한 걱정이야. 두 걱정이야. 두 걱정이야. 두 걱정이야. 두 걱정이야.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네. 많이 날 일 낫도 정하노. 짠할 낱닌인 줄 알고. 진짜 너무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할 거 같아. 지금 문화에 너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회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저 부모로 좋게 안 나거든요. 고마 주는데. 고마 주는데. 아이고, 어르신. 아들이 고맙고. 보기 좋아가지고.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아들은 또 그래 안 하고 안 되겠구만. 53살에 그래. 네, 53살에. 그래. 호중한 아들은 아들이 이제 잘해요, 앞으로요. 네. 아들이 돌아가실 때. 알겠습니다. 아들이. 아까도 죽는 많아, 아들이. 두 모자 다정한 모습이 벚꽃만큼이나 화사하다. 이번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청하는 아들 원복 씨. 106살 어머니와 효자 아들의 주말 데이트는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엄마, 잠 많이 잤지요? 어머니, 잠 많이 잤지요? 뜨뜻한 물, 뜨뜻한 물에 모여 갑시다. 뜨뜻한 물에. 모여 오늘 깨끗이 하고. 모여 깨끗이 하고. 밥 먹으면 밥맛 좋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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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물 따뜻하대. 엄마, 자, 세수. 세수. 눈 감으세요, 눈. 피는 놈.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원복 씨.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씻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엄마, 개운하지? 응. 응. 모여 오니까 개운하지? 신발 신고 나가, 신발 신고. 엄마,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앉으세요. 엄마, 보자. 아이고, 깨끗해라. 아이고, 깨끗해라. 봐라, 모여 오니까 봐라. 그것도 뽀해 해가지고 광이 난다, 윤기가 난다, 윤기가. 애기 같다, 애기 같아. 엄마, 모여 오는 기분이 어떠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모여 하기 싫어도 모여 하고 나니까 기분 좋지? 바로 얼마 그래. 어머니를 위한 웰빙 프로그램을 짜놓은 원복 씨. 그 첫 단계는 꼼꼼하게 보습제 바르기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쁩니다. 원래 성격이 가꾸는 걸 좋아하는 남자인가 싶지만 천만의 말씀. 어머니를 모시면서 노인들은 여기저기 피부가 가렵다는 걸 알게 됐을 뿐이다. 아들의 서비스에 기분이 상쾌해진 어머니. 그래, 정상인데 그래. 이번엔 아령을 꺼내오는데. 자. 하나. 하나. 내리고. 둘. 둘. 내라 그래. 다섯. 팔 근육과 골밀도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아령을 들게 한 원복 씨. 열 둘이. 이젠 근육이 붙어서 열 다섯 번까지는 거뜬하다. 열 너희. 열 너희. 됐어요. 됐어요. 너 마약하면 안 됩니다이. 자, 이것도 내리고. 등산을 하는 장수 노인으로 신문에도 소개된 어머니. 건강하신 어머니는 아들 원복 씨의 자랑이다. 이거 보면 믿지. 사람들 이거 안 보여드리면 믿지를 못해요. 어머니의 출생 연도는 1909년. 만으로 106살. 우리 나이로는 107살이다. 위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바로. 옆으로. 옆으로. 했다. 후. енным. 고으리 peso. Eck 마을 동무도 되어드리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하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에. 식전 운동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식전 웃음. 어쩌면 엄마, 어쩌면 자다가 화장실에 왜 그리 많이 갔노? 어제 못 갔는데, 어제 갔는데. 어쩌면 화장실 6번 왔어, 6번. 뭐라고? 어쩌면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대, 엄마 때문에. 어제 화장실 한 3번 가고 마는데, 어쩌면 6번 유빌라기 화장실 많이 가야 돼. 어쩌면 물, 물도 많이 안 먹었잖아. 몰라,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저런?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네. 아이고, 무서워네. 아이고, 무서워네. 야, 저럴 때 무섭다니까. 여보세요. 나 물갔네. 아이고, 무서워네. 아이고, 무서워네. 잡으러 가라. 자, 잡아보세요. 어머니를 웃게 하는 데는 도 같은 남자다. 콩 한 중, 잡곡 한 중. 어머니를 위한 개인 트레이너이자 심리치료사 원복 씨가 이번엔 영양사로 변신한다. 이가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잡곡은 늘 불려서 사용한다. 모든 식단은 어머니 위주다. 계란 풀어가지고, 계란 찜해가지고 엄마 드리려고요. 계란찜. 아, 찜하시게요? 네. 아침에 좀 가볍게 편안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리는커녕 라면 한 봉지도 제 손으로 끓여 먹지 않았던 원복 씨. 어머니를 모시면서부터 하나하나 익힌 솜씨가 이 정도다. 자, 잘 됐다. 엄마. 밥상 대령이요, 밥상 대령. 제가 찜했습니다이. 엄마는 과일 맞지? 이거 봐. 야, 우리 엄마들 잠 작게 먹는데. 아침부터 운동을 그렇게 했으니 입맛이 없을 수가 없다. 장 맞아. 아침상 물리자마자 과일을 준비하는 원복 씨. 어머니 드실 음식이니 어머니 식성에 맞춰서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넣는다. dia 1시간Anonu 점심인 세 gaze 정심이다, 정심. 잘하고 빨리 오겠습니다. 저거 바로 내려가자. 찻질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찻질. 저는 건넬때도 겁났고 조심해야 되고 거기 도로가에 차분야에 자전거, 오토바이 그런 것도 마주치면 확 박을 수가 있어 조심해요 잘 갔다 오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예 혼자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다 보면 늘상 지각이다 한 번씩 자다가도 얘하고 같이 화장실을 다녀보면 막 휘청휘청하는데 한 번씩 정신이 없는데 낮에는 좀 바르가서 조금은 낫기는 낫습니다만 그래도 걱정 많이 돼요 원복 씨의 일터는 대구 3공단 안녕하세요 지금 안 맞아 금형 기술자인 원복 씨 플라스틱 부품을 찍어내는 금속 틀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게 이번에 그 농업용 분무기 개발한 거가? 응 이게 이제 완제품인가? 그렇지 나사에 감 돌려보라고 이게 뭐 헐겁나? 조금 헐겁지 헐겁도 감에 갈수록 빡신데 뭐 헐어지는데 환경이 변화가 좀 올 수 있잖아 바람이 되게 불 수도 있고 날씨도 추웠다 더워 잘 수 있으니까 응 환경 변화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지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관계가 원래 어떻게 되세요? 친형님이죠? 친형님인데 개인적으로 형이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대표고 제 밑에 공장장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공장 설립은 제가 있어요 제가 설립해서 동생하고 제 한 10년간 공장하다가 제가 잠깐 외도했죠 외도 외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같이 또 일을 하는데 사실 뭐 일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동생이 훨씬 더 잘해요 금형 일을 다시 시작한 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다 아직은 바뀐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신입사원 원복 씨 동생의 회사라는 점도 있지만 금형 쪽에서 쌓은 탄탄한 기술 덕분에 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달구로 올라와 금형 1만 20여 년 한때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쉬지도 자지도 않으며 청춘을 바쳤었다 이건 어떤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틀 붕어빵 기계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대한 쇳덩이를 정교하게 자르고 깎아내고 조립하면 이 작은 플라스틱 부품을 찍어내는 거푸집이 완성된다 애인 생각도 못 해요 애인이 생활하는 순간에 에라입니다 에라 불량 그래서 제가 이거 금형하다가 제가 외도를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리 판무쳐서 하니까 내 개인 시간이 없어요 한 20년 하고 나니까 조금 뭐 지겹기도 하고 좀 새로운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통 쪽으로 눈을 좀 돌렸는데 아이고 그 일도 해보니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구호가의 명강이라서 그래도 하던 일 계속 했으면 그것도 뭐 이렇게 그런 참 뭐 실패로 일어나고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은 뭐 경험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새로운 일 한번 해보려고 갔다가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왔죠 원복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각 어머니는 말똥무 하나 없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몇 년 뒤 원복씨를 따라 대구로 올라왔다 우리 아저씨는 자마를 좋아해요 우리 어른아 나를 알라 키워도 키웠다 그래가지고 밥도 해먹고 기둥을 좀 알라 그만 딱 들어가서 해버렸네요 배 세월도 못 보고 좋은 것도 못 봤어요 우리 아저씨는 일제 침략기와 한국전쟁을 겪어내고 마흔 셋이 돼서야 결혼을 하셨던 어머니 홍역으로 첫째를 잃고 53세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 원복씨였다 그래서 어머니에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자식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그 마음은 106인 지금까지도 하나 늙지도 변하지도 않았다 어디서든 아이들만 보이면 푹 빠져버리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아들 몇 명 딸 몇 명 딸 둘에 아들 한 명이예요 아이고 감사해요 또 낳아서 버텨면 되지 또 낳아서 버텨면 되지 아 더 낳아야 돼요? 또 낳아야 되요? 또 낳아야 되요? 아저씨는 연세가 몇인데요? 저요? 마흔 한 살이요 아저씨는 없겄다 저는 어떻게 뭐 한 명 마이너스 말고 아들 한 명만 더 넣으면 되겠다 아 그래요? 왜요? 그래야 내 아들 덕분에 살지 딸은 저 수집 갚으면 그만인데 저 수집 갚으면 저 수집 갚으면 외국 갈등 일본 갈등 갚으면 그만인데 안 그래요? 우리 아들 나 그때 나를 괴롭힌 게 없어 이제까지 한 하루도 아 그렇게 잘 하셨어요? 네 그래 엄마 아프나 어제 아프나 그러면 이제 밥 드시고 해서 반찬 뭐 된장국이라도 드시고 끓여가지고 이제 잘 먹기는 원해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된장국이라도 끓여가지고 드시고 배상 편하게 해주니까 그게 마음팽고 예 말 듣고 안하니 최고다 말 듣고 안하니 나는 최고더라 나는 106살 어머니가 말하는 효자의 덕목이란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리는 정성 딱 두 가지다 곱씹어 볼수록 참 쉽고도 어려운 조건이다 방 청소 한 시간에 설거지 또 한 시간 모든 일이 달팽이처럼 느리다 설거지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뭐 하니 뭐 그만 해야 힘들지 뭐 힘들게 안 하는데 뭐 아 이건 힘든 거 아니에요? 네 네 설거지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 네 설거지 가끔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안 해도 아들이 뚝딱 해치울 일이다 하지만 당신의 한 시간보다 아들의 10분을 아껴주고 싶은 마음 106살 어머니가 집안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106살 발톱 깎을까? 발톱 깎을까? 발톱 깎을까? 질 못 깎고 짤 못 깎지마 아이고 깁니다 깎읍시다 엄마 발톱 깎을까? 나 안경이 있었네 안경 안경 없으면 엄마 발톱 못 깎는다 내가 안경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 없으면 엄마 발톱 못 깎는다고 노안이 시작된 원복 씨 아이고 이제 선배가 잘 보이네 아이고 이 발톱 이렇게 또 애기만 가도 애기만 가도 야 참 효자는 전생에 진 빚을 갚으러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라는데 얼마나 큰 빚이 있기에 이리도 고마운 사람을 자식으로 두게 됐을까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하지? 응 발톱 엄마 이쁘게 깎아줄게 응 다 깎았다 아이고 세상에 애잡삽다 밥도 깎아주고 원복 씨의 관리 덕분에 깨끗한 어머니의 발 악이 밝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다 안경 안 찍어볼 때는 엄마 주름살이 별로 없어보지만 안경 찍어보니까 주름살이 굉장히 많네 괜찮다 엄마 주름살이 없애는 수술하고 수술해줄까? 수술하면 없어지나? 수술하면 없어질 수는 있는데 주름살 없어지면 좋겠나? 괜찮다 거긴 하지 마라 말할 거 없어 모자가 마주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헤헤 몸 좀 들어라 그래 네 고기 똑같더라고 고기 원복씨는 어머니와 한방을 쓴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잠이 쏟아지지? 한 번 집중하면 몇 시간이고 기계만 깎아대는 원복 씨. 어릴 때부터 들은 습관이다. 어릴 때 워낙 가난한 집안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래 돈도 벌고 가정을 일으켜보자는 그런 욕망이 좀 강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분야에 일심했고, 반반 없이 일했고, 쉬는 날 없이 일했고 나더라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일만 했으니까. 집에서는 또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이면 다가, 돈만 벌어주면 다가 이 소리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그것도 들은 척만 척하고, 젊은 나이다 보니까 오직 일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일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원복 씨. 그 결과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이었다. 그 뒤로는 쭉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고 있다. 아니 오전에 했는 거 이거는 뭐 잘 했는가? 오늘 다 했어. 오전에 할 일인데 밥값은 했어. 밥값은, 밥값은 해소이다. 그치수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 연말 해가지고 술 취 딱 맞춰서. 이거 내가 까칠까칠한 거 몇 그릇에 닦아놨어. 바로 조리해 하면 돼. 백과장. 이거 내가 거칠거칠한 거 다 닦아놨고. 사자가 마무리 해놨어? 응, 마무리 해놨어. 아직까지는 과장님이 손을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 시키지 말고 확인 잘해봐라. 야, 마무리해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 겨울에 가서 또 불량 돼 나오면. 그 하루 일당보다도 뭔가 더 진다. 확인 잘해라. 실력이 엄청 잘했네. 잘했는가? 예, 예. 옛날에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할까라. 예, 예. 예. 꼼꼼하기로는 형제가 막상막하다. 아이고, 많이 또 주무시네. 에헤이, 많이 또 비기도 안 비고 또 주무시고 계시네. 휴대전화로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는 원복 씨. 네, 집에 좀 갔다 와야겠다. 점심 시간도 됐고. 점심 시간도 됐고. 엄마가 보니까 또 벽에도 안 주무시고. 방바닥에 이렇게. 그냥 또 눕고 계시네. 그 길로 집에 가는 원복 씨. 동생이 사장이라 그나마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동생이 일어났다. 어후, 또 이면도 안기겠네.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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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에선 아무 기척이 없다. 아,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는데. 미동도 없는 어머니.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엄마! 엄마! 이제 일러 하신다, 일러 하신다, 일러 하신다. 이제 일러 하신다. 보기다, 문 열어봐라. 문 열어봐라. 보기다, 보기다, 문 열어봐라. 내다, 내다, 보기다, 아들이다, 문 열어봐라. 문이 안 열대요. 왜 이 물을 들어서 들으니? 어머니, 물 잠깐 놨잖아, 엄마가. 안 담갔는데. 난 물을 손으로 안 넣었다. 엄마가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눌린 게 아니고, 엄마도 모르게 이렇게 눌러줬단 말이야. 아... 아... 우리 아들 이러러 간다간다, 난 누가 일어났으면 막 문을 막 뜯어버렸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는 거라. 아이고, 미안해요. 엄마, 무슨 말인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응. 나쁜 사람 왔을까봐, 문을 못 열어서 물을 가봐, 바라바라들려서 혼났어. 아... 그냥... 근데 근데, 지금까지 밖에서 한 번도 이렇게 두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엄마, 아들 모서리도 모르나? 아들 모서리. 못 들었다. 못 들었어? 응. 내 스티커가 안 나간다면, 문을 열어지 말라 하더라고. 아,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래, 그래간내도 이렇게 벗어봤지. 우리 아들 갔으면 벗어야겠다. 아이고, 자꾸. CCTV인데, 여름에 혹시나 대문으로 들어가서, 대문 못 열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저 옷까지 비치도록 해놨는데. 집 안에는 총 넉 대의 방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원복 씨가 카메라를 단 건 지난 겨울 일어난 사건 때문이다. 그때가 영하 3도가 그랬어요. 그날이. 올겨울 되게 춥은 날인데. 내가 이제 그날 보통 6시, 6시 돼서 왔으면 괜찮을 텐데 그날 뭐 일 보고 8시 돼서 오니까 여기서 내부 바람으로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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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때마음 보는 순간에 쭉 내리시면 큰일 아프죠. 그날 동사 대표를 하셨죠. 그날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부터 이 CCTV를 급하게 설치했죠. 급하게. 나이는 많으셔도 총기는 흐리지 않았던 어머니. 딱 100살이 되던 해부터 어머님 변했다. 치매가 찾아온 것. 대소변을 여러 군데 실수해 놓은 거예요. 실수해 놓은 건 내가 또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려고 하면 이런 못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니다. 버리는 게 아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걸 밑에 많이 숨겨놓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지금 현재 방에 지금 방에 지금 여기 불담배가 와야 되니까 지금 여기 무서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빨리 하고 지금 현재 빨리 조금이든지 이상하든지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제가 한 번도 보면 아예 정신이 좀 이제 정신이 좀 이제 좀 우울하고 불안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번 경험하고 한 3, 4개로 갔어요. 쉰생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 원복실을 낳고 며느리 밥상을 받으며 살던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혼자 된 아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덧 백세에 침해 노인이 돼 있었다. 엄마 자 지금 엄마가 내가 일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여기서 대외 소변실을 수상하고 이거 못 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 여행원 수요일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요. 우리 엄마가 거기서 첫 마디가 내보고 하는 소리가 나는 우리 보기가 이럴 줄 몰랐다. 엄마 그때 그 말씀하시면 펫토라 써가지고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한 번 울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눈물이 좀 잘 없는 사람인데 그날 그 엄마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나도 그날 무릎 꿇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때 깼지요. 엄마 잘못했다. 내가 두 분 다시 내가 영혼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거예요. 반갑지도 즐겁지도 않았던 백살의 봄. 헌데 그 이후 아들이 달라졌다. 천생 경상도 남자. 무뚝뚝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이란 걸 시작한 것.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어머니에게 봄날이 찾아온 것은. 오늘도 역시 아들과의 봄나들이다. 그때부터 등산을 거부하는 어머니. 엄마 가지 마자고. 그래, 엄살 부려봤자. 내가 계속 간다니까. 그렇게 봐도 흔들렸다, 흔들. 엄마는 엄살 부려봤자 흔들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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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기 비행기 간다, 비행기. 야, 저 봐라. 뜨거 같네, 저거. 그렇지, 저 봐라. 와, 크다. 저 봐라. 비행기 때문에 잠시 투정을 멈춘 어머니. 뭔가를 보고는 다시 엄살이 시작됐다. 잠시만요. 쉴 수 있는 정자를 발견한 것. 아니, 아이고. 아이고, 숨 한 개 다. 운동 한 개 다, 운동 한 개 다 안 되는데, 뭐. 숨 한 개 다 자는데, 뭐. 안 잤는데, 네가 왜 짱하라. 네, 만져보면 알잖아. 콩당콩당 안 되네, 뭐. 숨 안 짱, 안 짱해. 도사네, 도사. 도사지, 내가. 엄살이라는 걸 들켰으니 다시 걸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벌써 등산 경력 7년 차다. 웬만한 비탈길도 문제 없이 오른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속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발이, 신발이 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좀 쉬자. 또 좀 쉬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넘어진다. 안 넘어지도 잘 해야지, 안 넘어지도록. 신심 살아라. 발 안 아프지? 아프다. 발 아프다. 아프게 뭐가 아퍼? 엄마. 발가락도 아프고 아프다. 엄마. 나는 지구에서 엄살은 해야 되고. 엄살 안 오고는 안 되고. 엄마 내 딸 해봐라. 나는 엄살이 심하다. 나는 엄살이 심하다. 그래. 나는 엄살이 심하다. 다리는 많이 아파도 운동이 되겠다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빚이 더 아프라는데. 그래서 할만 합니까? 할만 하는데 이것도 몇 번 안 해야 돼. 자꾸는 못 오고. 자꾸는 못 오고. 106살 노인에게 등산이 과연 좋은 것일까. 원복 씨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나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산행은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런 행위들을 6년 동안 해가 봤기 때문에 저는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보다시피 관절이 아프면 시끈시끈거리고 아예 주저앉아 못 가거든요. 관절이 아픈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운동을 하면 체력이 지쳐서 힘이 빠지니까 가기 싫다. 그런 차원이거든.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개발 고도 287.7m. 함지산은 쉽게 말해서 대구 사람들의 뒷동산이다. 나라가 얘기가 되어 있었다. 아이고, 방아셔야 찍었지 이거. 엄마는 애들 씁니다. 갑시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이제 다 왔다. 이제 여행으로 가면 된다. 여행으로 가면 된다, 다 왔다. 두 분 다시는 이제 안 온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이처럼 어르고 달래서 드디어 정상을 밟았다. 우와. 엄마, 저거 보자. 7호에 봐라, 전부 아파트지? 아, 아파트 많다. 아파트 지금 얼마 째피지. 야, 호, 해봐라. 야, 호. 다시. 야, 호. 야, 호. 평균 1시간짜리 코스지만 어머니에겐 무려 3시간에 걸친 등반. 아이고, 사진 잘 나오는데. 와. 어렵게 올라왔으니 할 건 다 해본다. 야, 나왔습니다. 와, 그림 좋다. 백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한 어머니의 등산. 동네 공원 산책을 시작으로 함지산, 두류공원 등 대구 주변 산들을 하나씩 올라섰다. 얼마 전엔 10km 걷기 대회 최고령 완주 기록까지 세웠다. 우연히 산책을 하면 가게 됐는데 그날 따라 유빌락이 좀 좋아했어요. 내가 보기 좀 특별하게 좋아하신 것 같아. 그날 가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오자 하고 또 오자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산책을 하다가 양을 늘려가지고 산에 가게 된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운동만 했던 건 아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원복 씨가 깨달은 건 치매가 마음의 병이라는 것. 그때부터 제가 엄마를 좀 특별 관리했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섞인십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많은 대화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엄마의 어떤 이제 정신이 좀 좀 뭐 좀 우울했다고 해야 되나 좀 좀 좀 좀 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좀 카화가 된 거죠.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백년은 그저 어둠이었다. 혼자서 빈집을 지키며 하야모 없이 늙어가던 시간이었을 뿐. 아이고 머리가 이거 화냐 와 시나 오냐 시안하네. 머리가 왜 쉰다노. 엄마. 어? 나이가 무거워가면 늙어 가는데 머리가 쉬지 뭐 머리 안 쉬고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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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면 뭐 새까만나. 그래. 머리가 나이들만 머리가 희귀 여사고 늙기 여사지. 여기다 염색물 많이 번하라. 염색물 많이 번하라. 어. 지금 내가 몇 살인지 아나? 네. 네. 몇 살이고? 뭐요? 50세이. 몇 살? 50세이. 그렇지. 50세이. 지민이. 신로가 상상 매나를 나 못 올라가거든. 아하. 나이 올라가지 말고 신로가 탱탱 매나라고. showing up and급. 신로가 탱탱 매나면 나이가 안 올라가는가. 저거 못 올라가거든. 아하. 엄마, 엄마 방금 그 생각, 그 생각. 최고 좋은 생각이다. 아들 나이 먹으면 안 되니까 실로 꽁꽁 묶어놔라. 우와,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요. 창창 묶어놔라, 나야 안 올라갔거든. 아이고, 우리 어머니요. 그런 생활, 그런 생활 위에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가 아마 그렇게 됐나? 그럼 도연아 몇 살? 도연아, 도연아 내하고 5년 차이, 5년 차이. 아, 도연아? 마흔여덟. 마흔여덟, 아아. 도연아도 많지? 도연아도 많네, 그딴 자네. 그렇지. 아가씨가 몇일아? 도연아, 아, 엄마 도연아 막내가 손자 몇일인지 모르나 알잖아. 알면서 왜 묻노? 뭘 알아, 내가. 어허이. 그 자세알로 봤는지 몰라. 정말. 서이. 서글쟌는 더 있잖아. 아니, 동생 올라가 서이잖아 서이. 그런데 뭐 더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는. 예찬이, 정은이, 윤미, 아람이. 아이들 이름이 나오자 뜨끔해진 원복 씨. 오래전에 헤어진 손자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네. 그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엄마로 봐서는 그래도 그 얼마나 더 귀한 또 손자, 손녀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 얘기 나오면 우리 윤미, 우리 동훈이 그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뭉클하죠.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살림하는 게 부부인 줄 알았던 원복 씨. 가족 나들이 한 번 안 가보고 결혼 10년 만에 이혼 위기를 맞았다. 자격이 없는 아빠, 원복 씨는 가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아주 예민한 때에 그래가지고 참 우리 뭐 아들 한 번 제가 클 때 한 번 이렇게 안아보지 잘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오직 뭐 일밖에, 오직 일만 한 가지, 일만 한 가지 보고 일만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좀 약간 틈이 생겨가지고 잘해주려고 할 때, 그때 또 가정의 위기가 와가지고 참 뭐 늘, 늘 마음 아프고 참 괴롭습니다. 아빠로서 해준 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족을 잃고 이제 남은 건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원복 씨의 마음은 찬 비를 맞은 듯 움찔어들었다. 하지만 엄마는 쭉 원복 씨 곁을 지키고 있었다. 모처럼 시내로 나온 원복 씨. 어머니 드리려고 채소 모종을 샀다. 그래놓고는 정작 본인이 더 기분 좋아진 원복 씨. 오늘 집에 가면 또 아이고 하면서 오늘도 크게 웃으시겠다. 아이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고? 상추. 엄마 제일 좋아하는 상추 아이가? 응. 제일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거 맞지? 응. 이것도 숨었고. 오늘, 오늘 저 밖에 나가가지고. 응. 엄마 오늘 상추 이거 한 포기 한 포기 옮겨가지고. 저 심고 다 해라. 지금 해지실 때 내가 불을 오늘 이거 하려고. 일 빨리 마치고 왔어. 역시 원복 씨. 어머니 마음을 읽는 데는 도사가 됐다. 아이고. 정말. 엄마는 아이가, 조금 더 섞어. 적어도 섞어. 이건 어디서 가지 않노? 이거 걸음 사가 왔어. 아, 다행히 걸음 많이 많이 받네. 상까를 좀 늘려야 한다. 너무 빼잡아. 그렇지. 공간이 너무 서울면 안 돼서 예쁘다. 맞아. 오빠 놔다. 엄마 옛날에 촌에서 마당에서 상추 많이 심었나 안 심었나? 많이 가라지. 우리는 큰 파트도 못 가신 거고. 그래. 그것도 삼겹수에 가서 한 놈. 둘 다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엄마 폐게 놀러 갈까? 폐게 놀러 갈까? 나도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시면. 아 가보십나? 그래 엄마 모시고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보자. 가보자.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는데 가봐야지. 엄마가 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는데 가봐야지. 남편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는 어머니. 마음으로는 이미 애기 업고 텃밭에 앉아 저녁상에 올릴 상추를 섞어내고 있을 것이다. 원복시 원복시 일하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 뒤통수가 여간 따가운 게 아니다. 이건 뭐하는 게고. 그 자국을. 이걸 닉으로 놔 가지고. 대충 하면 돼. 됐어. 여기 소독하고. 펌프가. 펌프야. 아직까지 형 이거 못 쓴다. 문제는 자동 제어 장치. 원복시에겐 낯선 장비였던 것. 이제 내려가네. 됐어 됐어. 형은 딱 단샘이 성질을 급해. 그러니까 차분하게 일하더라고. 급한 사람은 급한데 일하고.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대로 하면 되고. 그럼 좋은데 불량 내면 안 되잖아. 그게 걱정이 됐어. 불량 안 내면서 급하게 해야지. 사장님이 친동생이다 보니 신입사원이 여간 뻣뻣한 게 아니다. 저녁에도 가능하면 잔업 안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도록 대례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했어요. 월급에서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시간 어머니. 방바닥에서 단추 하나를 주으시더니 옷들을 뒤져서 단추 임자를 찾아내셨다. 이제 바늘에 실을 꿰야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눈이 아롱아롱하다. 화학기가 이만큼 큰데. 안 들어가네. 아멘. 이쁘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산하다라 Erica. 아이고. 요새는 좋지 않았어? 암. 아멘. 아멘. 결국 제작진의 눈을 빌어 바늘을 꿴 어머니 과연 단죽구멍은 보이실까?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면 대단해요 단추를 달고 야무지게 매듭도 지어놓으신다 아이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그냥 못난대로 그대로 해놨고 또 뜨들어가면 뜯고 이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삭바느질을 무던히도 하셨던 어머니 아직 그 세월이 어머니 손끝에 머물러 있나보다 오늘도 염치 불고 조퇴를 하고 오는 원복씨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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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계시네요 아이고 엄마야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오늘 오줌 샀지요 옷 갈아입었다 옷 갈아입었지요 예 자 잘했습니다 소변 실수를 하신 어머니 저 가자 저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줌 실수하면 이렇게 옷 다 벗고 이 시옷을 가려봐야 돼요 그래야 안 찝찝하고 좋지 이게 오늘 잘 이거 카레배드 때 그래 오늘 잘 하셨어요 저래 가지고 빨래 빨래 돌려놓고 빨래 돌려놓고 이거 입자 어 내가 여기 내가 여기 팬티 가져올게 팬티 팬티 입고 어디에 어머니께서 또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셨나 예예 소변 실수하셨네 실수하고 딱 벗어놓고 옷을 딱 갈아입고 계시네요 네 네 저렇게 당연하죠 뭐 네 지금 연세가 얼마인데 아직 외출복도 갈아입지 못한 원복씨 양복 입은 채로 어머니를 씻기고 젖은 옷을 세탁기에 돌린다 아 그럼 이렇게 나왔다 오시면 세탁 같은 걸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냥 해버리세요 예예 나갔다 오면 바라보라 합니다 뭐 옷가지가 많든지 어떤지 간에 바라보라 해가지고 또 예 거기에 또 담으놓으면 냄새 나가지고 안 돼요 이제 어머니는 저녁밥 될 때까지 한숨 주무시면 된다 엄마 다리 시원하나 응 시원하나 응 시원하나 시원하나 응 시원해 성세는 많이 호전됐다 가끔 있는 소변 실수는 나이 탓이려니 가볍게 넘긴다 처음에는 저는 엄마 모유식인다고 상상을 못했죠 어떻게 아들이 엄마 모유식여 엄마 빨래도 처음에는 못해가지고요 속옷을 다 버려버렸어요 한 몇 벌까지는 그렸어요 내가 그 우리 애기 그럴 때 제가 그 한번도 제가 그런거 못했다고 했잖아요 뭐 저는 뭐 디츠랑 이거 뭐 사실 뭐 시각도 하나 못하겠고 도저히 뭐 그 처음에 냄새고 수현도 못하겠고 엄마 속옷죄가 한 열 벌은 제가 버려버렸습니다 대변 실수했는 거는 빨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적응하니까 그것도 참 사람은 참 이렇게 다 뭐 즐거움이 다르면 가십니다 까짓 소변 빨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주말이다 원복신 등산 준비가 한창인데 과일과 초콜릿 대신 옷가지만 가득 담는다 피워지는 건 넉넉하게 챙겨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 챙겨야 되고 우산 요거는 이제 뭐 쓰레기 때문에 넣을 거 비닐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 물티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챙겨가야 됩니다 준비물만 보면 딱 갓난쟁이 키우는 애엄마다 하모 봐라 나무 이빨 세 파랗채 나무 이빨 세 파랗채 나무 이빨 세 파랗채 엄마도 처녀 때, 아가씨 때 파릇할 때가 있었지? 이런 거 보니까 생각 안 나나? 파릇팔릇할 때? 파릇팔릇 때 생각나지. 생각나지? 네. 우리 친구들과 기초하고 놀고 친구들과 기초하고 놀고 육도 놀고 촌에서 지참한다 삶도 삼고 모시도 삼고 촌에서 살 때 삶도 삼고 모시도 삼고 또? 오만 거 다 했지만 오만 거 다 했어? 그 꽃이 산 꽃이 아니다. 개꽃이야 개꽃 무슨 꽃? 개꽃 못 먹는 꽃, 못 먹는 꽃 못 먹는 꽃 개꽃이라고 있다 개꽃이라고? 응 개꽃은 먹으면 운이 되는데 뭐 먹어 아이, 뭐 먹어 뭐 먹으면 죽나? 못 먹어 멀리 걸을 수 있도록 마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얼마 왔는 줄도 모르고 이왕에 가다 보면 1kg, 1kg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젠 박사 학위를 받아도 될 것 같다 하기야 이런 조력자가 없다면 106세 노인이 어떻게 산을 타겠는가 이메는 못 속이지, 어머? 엄마, 이거 바닥 이거 뭐고? 엄마, 바닥 이거 뭐고? 바닥 이거 뭐고? 바닥이 뭐고? 몰라 빨리 가야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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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들을 재촉하는 어머니 에이, 미리 얘기해야지 또 갑자기 가면 오잖아 여기 가면 된다 빨리 빨리 와 그 사람 있잖아, 사람 안 보는데 빨리 빨리 두 사람 급히 숲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일까 엄마, 오줌 누르면서 미리 이야기하지 갑자기 오줌, 오줌 가면 우회하노 내가 등산할 때마다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어머니의 소변 문제 7년째 겪다 보니 나름의 대처 방안이 생겼다 10초 내에 안 가면 실수하시니까 우상과 팬티 안 두 개하고 바지하고 물수건 항상 챙겨갑니다 그러면 항상 실수하시더라도 해결해가지고 또 가고 또 시옥 가리피가 가니까 관계없죠 이런 저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오르는 이유 이렇게라도 바람을 쐬야 어머니도 숨이 트일 것 같아서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어떻게 집에만 있겠는가 나는 염무에다 염무지? 나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엄마 다리 탱탱하다 응 나도 탱탱하고 엄마도 탱탱하고 탱탱해 아들이 항상 건강을 좋아하지 나는 이제 얼마 안 되면 저쪽으로 가는데 어디에? 먼 데로 가는데 어디에? 저 산에 가야 되지 에헤이 참 내 내 앞에서 앞으로 산에 간다 소리 하지마 안 할게 안 할게 아이고 안 할게 앞으로 좋은 날 좋은 시절 많이인데 이 회사까지 살아야 되는데 뭐 자고 산에 간다케 응? 엄마 앞으로 내 앞에 내 앞에서 산에 간다 하면 내 기분 안 좋다 안 할게 안 할게 그래 이 봐라 엄마 봐라 이 좋은 시절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산에 가기가 안 억울하나? 하하하 나도 건드라 하면 안 좋은 일 안다 아는데 그런데 그런데 하하하하 혹시라도 이 봄이 어머니와 마지막 봄이라면 더더욱 함께 걷고 싶다 하하하 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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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만져봐 안 못난다 만져봐 물어 안 물어 그래 만져봐라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미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집 갈까? 우리 집 갈까? 아이고 이제 봐라 춤춘다 하하하하 엄마 여기 춤추지 좋다고 춤추지 하하하하 할머니 건강하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안카나 누가? 강아지 주인 강아지 주인에 엄마 보고 안녕하세요 안카나 예예 건강하세요 일로 일로 하하하하 내가 그따 하나 키워서 내는 중에 개 잡으면 개교구 좀 줄래요? 하하하하 잡지는 않습니다 안 되지요? 하하하하 네 안 잡으면 안 돼요 하하하하 잡으면 안 돼 나는 사람이나 한 가지입니다 네 가족입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하하 하하 벗은 벗은 하면 좋거든 에헤이이 참 네 하하하하 엄마 어딨어 정상을 향한 마지막 계단 106살 어머니는 까마득하기만 한데. 으이샤. 발발발 떨려. 발발발 떨려. 잘로 간다.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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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하소연에도 꼼짝 안 하는 아들.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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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올랐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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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서 가노. 여기 가서 이제 그늘에 가서 쉬자, 그늘에 가서. 예쁘게 사진 찍어줄랍니까? 대답 안 하는데. 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하나, 둘, 셋. 웃어라. 이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사진에 담긴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함께한 7년. 해가 쌓인 만큼 추억의 증거들도 차곡차곡 모여간다. 제가 다녀본 데는 사진으로 다 자료를 다 남겨놨어요. 그때 이제 뭐 계절마다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두 번 계절 바뀔 때마다 거기에 갔던 추억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걸 보면 옛날에 엄마가 다시 다녔던 그것도 추억이 기억나고 또 한 번씩 걸음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다시 가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엄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엄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귀찮아하는 일. 겨울에 삐끗했던 손목에 찜질을 해주는 일이다. 1월에 다친 손인데 아직도 부귀가 덜 빠졌다. 안 뜨겁지? 안 뜨겁지? 웃어라 좀. 아파도. 짜증을 내는 어머니. 그렇다고 찜질을 안 할 순 없다. 아프다 하여튼 안 우는다 하여튼 빨리 낫나? 오히려 웃어야 빨리 낫지. 아야 아야 아야. 아프다 주물면 낫더라. 그래 내가 웃으면 내가 안 주물리고 안 웃으면 주물린다고 그래. 아야 아야 아야. 그래 안 웃는다고? 그럼 웃지 마라 바라 하면 내 치시. 아야 아야 그거 아야. 또 시기 놀라 아픈다 그러면. 그래 빨리 웃으라 그래 웃으라 그래. 아프구나. 그래 웃으라 그래. 아프구나. 그래 웃으라 그래. 아프구나. 그래 웃으라 그래. 아이고. 머리 콱팍 불었어. 머리 콱팍 불자. 자 콱팍 불어. 아이고. 아이고. 모전 자전. 원복 씨 엄살도 만만치 않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까봐 그래 왜 그러노 그래.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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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가져부터 급히 가져부터. 아이고야. 그렇지 마라 그래. 왜 그러노.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시작하라oke.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법, 어머니의 장수 비결이다. 어머니 자. 네 코. 오며가며 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새 식구. 원복 씨가 만들어준 상추 화분이다. 상추가 잘 자라네. 상추 잘 꺼네. 상추 잘 자라면 얼마 있으면 따가지고 밥 사 먹을 수 있겠네. 우리 엄마가 키운 상추를 이제 밥 사 먹을 수 있겠네. 오늘은 병원 가지고 물리치료할 때 엄마가 운동 많이 해래. 운동 많이 해봐 빨리 나서 오자. 어머니는 지난 겨울 설산을 타다가 팔을 잘못 짚는 바람에 팔목 인대가 늘어났다. 벌써 석 달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쉽게 완치가 되질 않는다. 많이 아프면 얘기해요 어머니. 네. 만세까지만세까지 하시던데 여기가 아프댔게. 지금 자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덜 힘들거든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한동안 깁스를 했다가 풀었더니 이젠 어깨가 굳어서 팔 운동이 자유롭지 않다. 여기서 이 기계를 계속할까? 집에 가서 내가 만세할까? 어느 게 낫겠노? 이게 낫다. 이게 낫? 아이고야. 에헤이 이게 낫다. 엄마. 이게 낫지 뭐. 왜 이게 낫노? 집에 가서 내가 이 정도 더 낫지? 아니 아프면 안 돼. 아 내가 아프면 안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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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손 짙다 팻다 하고 공 짙다 팻다 하면서 쭉 올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집에서 내가 하면은 뭐 좀 아프답게 무시하고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싫어하고 기계에서 의전해가 하니까 자연스러운 거 기계에 좋다 하네. 어머니 한 번 더. 쭉. 어이 잘한다. 조임만 이렇게 만져주기 하면 엄살이 심한데 좀 차도는 현재 있으신 거예요? 아 저번보다 일단은 각도라든지 통증 같은 거는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치료 좀 받으시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기보다는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손을 뒤집어 준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많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툭툭 털어버렸을 위해 나이 드신 어머니는 몇 달째 고생 중이다. 며칠 후 원복 씨 모자와 동생 원도 씨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이유는 형제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다녀오기 위해서다. 원복 씨는 지난 추석에 다녀왔지만 어머니는 4년 만이다. 할머니 팔 많이 아프세요? 그래 많이 아프다. 할머니 큰아빠랑 병원에 같이 가세요. 알겠죠? 무슨 일로 가요 물어봐야지 질문을 많이 해. 할머니 무슨 일로 산소에 가요? 나 몰라요. 산소에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돌아가시는 어른은 뭐 보고 싶노. 돌아가셔도 추억에 남잖아요.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보고 싶어야죠. 원복 씨가 1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한 시간보다 홀로 지낼 시간이 더 길다. 뭐 이래시면 안 나가겠나? 네. 조심. 차에 옷 내라. 자 나오시고. 어떻게 내면 안 해야 되겠다. 안전을 생각해서 어머니 신발부터 갈아신긴다. 나무를 해오고 산나무를 캐던 뒷산. 그곳에 산소가 있다. 아버지인데 가서 두 아들 잘 키워놨다고 자랑하세요. 어이야. 오늘 뭐 손자 손자 다 데리고 왔다고 자랑하세요. 53세 큰 아들을 낳은 어머니. 늦게 시작한 자식 농사지만 아들의 손자들까지 거느리고 고향을 찾는 날이 왔다. 아버지 산소가 잘 키워놨어요. 아버지 산소는 인마. 아버지 산소는 도착하겠어요. 풀 없지? 작년 내가 와서 벌초를 딱 해서. 어머니에겐 4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산소. 그 세월만큼 봉부는 내려앉아 있다. 어머니를 아이처럼 아끼셨다는 아버지. 아들들에게도 늘 인자하셨던 분이다. 어머니를 아이처럼 아끼셨다. 손이 떨어지는 게 여기 땅 속에 왔다. 눕어가지고 아무 세월 간지를 모르고 있지요. 우리는 묵고 살라가니 산에 가서 나문도 하고 나문나 안에 가서 모두 한 팩에 꼽아줘야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내 이것 없지. 저것 없지. 저것 없지. 피해되던 밤에 된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속속으로 나오네요. 누가 날리는지를 알아줘요. 일가가 있으니 알아주겠어요. 누가 있으니 알아줘요. 우리 복이가 우리 도야가 열렬하게 자랍니다. 물을 가면 물 주고 밥을 가면 밥 주고 우리 복이 우리 도야. 다 가도록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하더라고. 우리 조언이나 많이 많이 해줄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 보고 내가 살았지. 누구 보고 살겠어요. 10살, 15살이었던 두 형제. 70의 어머니와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세월을 헤쳐나왔다. 어쩌면 너무 일찍 가신 아버지의 배려인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아직 자식 곁에 계신 이유는.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내려라 내려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맞어. 엄마 내 키울 때 많이 엎었나 안 엎었나? 많이 안 엎었다 우리 복이 손해가 있고. 손해가 많이 안 엎었어? 내려라. 난 그러면 여기 내려가 본데이. 응 내려가보라. 내려가보라. 많이 엎었다고 하면 내 엎고 가고. 많이 안 엎었다고 하면 여기 내려가 버리고. 내가 엎기는 좀 엎었지만 많이 안 엎었지. 아 많이는 안 엎었다고? 응. 어머니를 엎고 마을로 내려온 원복 씨. 내친 김에 옛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럼 저 또 다음에 이 집이 누구 집이고? 이 집이 우리 집이죠. 그럼 우리 집이 왜 없노? 담배 원상 해놨네. 이거 원상 해놨네. 예예. 아이고 미야. 야구자. 이 남은 집을 다 때려 부서가 일해놨다. 살던 집에 여기에 마당 한번 밟아보자. 마당. 마당 한번 밟아보자. 여기 집이고 여기가 정제고 정제. 부엌. 여기가 사랑방. 엄마와 아버지하고 여기 주무시는 방. 여기는 여기는 작은 방. 여기는 소집기로 했지. 여기 우리 댁에는 집을 하나 지게 되겠지. 지게 가지고 엄마 여기 폐기해서 살로 들어올까? 몰라.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 뭐. 원복신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때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예. 누구예요? 기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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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내 알이 있는 게. 몰라요. 기숭이. 여기 옆에 기숭이. 예. 기숭이. 기숭이가 이렇게 늙었다고요. 아이고. 한 아줌마 없었고. 없었고. 키 낫다. 아. 할미. 예. 우리 알 식구고. 안다. 내 아는 데. 할미 어디 살아지 마. 내 아는 데. 한 아는 데 늙지마다. 이렇게 꼬불하고 늙어서 왜 안나와. 예 안나고 늙어 빠질대. 엄마 중계란. 아이고 오랫고. 나를 아는 게. 우리 중계땡에. 우리 중계땡에. 우리 중계땡에. 내 착해 안 지만 해도. 어. 그러게 좋은지. 한 번 더 보누만. 할미 할미야. 할미 할미. 할미. 멀리 갔었고. 아이고 반갑다. 중계땡아. 반갑다. 맞구나. 좋았는데 그치. 내가 나가뿐 이럴테. 예. 왜 하는 게 뭐. 우리 이부 한 동네에 있으니깐요. 어른하고 우리도 잘 알고. 우리 집 어른하고 또 잘 알고. 이래가 한 놈 같아요. 어르신이 또 나이가 어르신거죠. 많이 어르신거죠. 나한테 올게. 81년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요즘 바르지 말아가. 젊은. 아이고. 중계땡아. 늙어 빠지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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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의 노인은 그대로인데 동네 청년들이 노인이 됐다. 그 바람에 마을회관은 이제 경로당이 돼버렸다. 하하하. 엄마. 휴식이 더 살아있어요. 엄마. 우리 기주 형님. 동장님이시다. 동장님. 동장님. 그거를 했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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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손자까지 다 봐. 하하하. 하하하. 함께 늙어가는 처지라더니 새파라왔던 동네 총각이 환갑을 넘겼단다. 61원. 유기네네. 62원이다. 62원. 1간넘원 난다. 1간넘원 넘었어요. 네. 그런데 결혼을 했나 이라고 하면 우야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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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증세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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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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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그거는 참 대한민국에 두께도 자린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압니다. 고맙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엄마 모시고 잘해주고.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이 고향 방문을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법. 성산댁이 서둘러 닭 백숙을 삶아온 덕분에 자연스럽게 잔치가 벌어졌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월요일 하러 와. 백함을 넘고 이제 200세까지 살기 기원하면서 우리 건배자 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건배! 건배! 뭐 들고 건배해야지. 오늘 내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뭐 좀 숨아주소. 오라고 부르기만 불러. 아직도 일 욕심이 나는 어머니. 오늘 이제 보지 말고 꼭 부르래. 꼭 부르래. 신발은 여기서 해줄게. 아니, 품은 얼만데 잡고 부르래. 품이야 받겠다. 품이야 뭐 돌라카는 데 들지. 그렇지요? 품은 돌라카는 데 들여야 되지, 그렇지요? 돈 안 드리고 거기서 전화만 하면 얘가 없다. 예예. 그만 아이고. 엄마 내가 하루 일당 돈 얼마 정도 오래 간다 묻는다. 돈 얼마 정도? 돈 얼마. 안 맞아야 돼. 돈 얼마. 네, 어? 아하, 아하. 뭐 도와주려고. 그거 해야 되나? 그렇지. 돈 좀 안 도와주려고. 끼는 양을 딱 돌려줘요. 전에 살았는 경기를 생각해서 바로 확인은 하지만 돈 조금 좀 많 Yes. 일손이 날랬던 어머니는 여기저기 환영받는 농사꾼이었지만 정작 내 땅에 없어서 남의 농산만 짓던 아픈 추억도 있다. 다음 날. 아침 쌍을 차리는 원복 씨. 칼칼한 고등어집이다. 쌈, 채소에 고등어집, 숯국까지 끓였다. 밥 먹기 싫지? 알겠습니다. 그럼 엄마 밥 먹지 말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자시오. 나는 일하고 갈란다. 내가 아들이 아침 일찍 나가지고 모욕하고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밥 준다고 해도 밥도 안 먹는다 갔지? 나는 이제 일하고 간다. 엄마가 아들 밥이 줘도 밥도 안 먹는다 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무시하는데 나는 간다. 나가라. 여행.. 못 가. 엥? 못 가. 어디 못 가? 아, 어디서 못 가. 어? 못 가. 어디 못 가. 어디서 못 가. 간다. 나랑. 네. 이럴 땐 더 힘 억수로 좋대, 또. 아, 헣. 못 가. 못 가. 나 붙들고 있어야 돼. 입에 맞는 반찬이 없어서 저러시나 싶은 마음에 달걀 부침을 추가해본다. 밥 투정하는 애들, 밥 먹이는 엄마처럼 원복 씨는 가진내를 다 쓴다. 그 마음은 그냥 혼자 있기가 싫은 것. 밥을 엄마 먹으면 길 가다가 힘이 없어서 자빠진다니까. 엄마 자빠지면 안 되지? 자빠지면 쿵 좀 깨면 이제 하지 마. 그래. 자, 계란 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직장인들처럼 어머니도 어류병을 안 낸다. 앞으로 일주일을 혼자 집을 지키며 버텨야 하는 것. 자빠지면 쿵 좀 깨끗해. 빨리 갔다가 빨리 올게. 딴 데로 빠지지 말고 빠져와. 딴 데로 빠지지 말고? 네. 딴 데로 내가 어디 빠질까봐? 혹시 아나? 사람 일을. 누가 다른 거 부르면 또 가자고 갈게. 오늘 다른 사람 불러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고 빨리 집으로 올게. 응. 빨리 와잉. 잘 갔다가 빨리 마시고 빨리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갔다 와잉. 갑니다. 예. 빠이빠이. 예. 매일 아침 모자의 이별이 애뜻하다. 오늘 원복신 외근이 있다. 완성된 부품을 협력업체에 배달하는 것. 원공연구역에 배달하는 것. 금연 쭉 줄여갈 거 있으면 실어주면 실고 오시면 됩니다. 응. 알았어. 갔다 오시면 됩니다. 위치가 되겠지 조소? 옥포. 가운 아이스에서 내려가. 아니, 내가 약도 다시 한번 생활까지 던져요. 믿없지 않은 마음에 직접 약도를 그려주는 동생. 이 사람 저 사람 설명 방식이 제각각 설명을 들을수록 혼란스럽기만 한데 이래서야 원 길을 찾을까 싶다.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내비게이션 지도에 없는 곳이 많다. 화원 아씨까지는 잘 찾아왔다. 동생 원도씨가 길도 잘 모르는 형에게 굳이 배달 업무를 맡기는 건 협력 업체들과 인사를 특이하기 위해서다. 한동안 업계를 떠나 있었으니 복귀 인사가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알아서 보면 안 보여요. 제가 초창기에 금융을 배우고 사업할 때부터 잘 아시는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저하고 안 돼가 뭐 한 30년 됐어요. 30년. 맞지요? 그래 안 되겠어요. 일은 잘했어요. 돈을 못 벌어가 그렇지. 원래 일 잘하면 돈 못 벌어요. 기술 좋은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이 없지. 성격도 좀 저희가 보기에는 급하고 막 그런데. 성격이 아내 뭐 변할 수가 있어요. 여기 천사이다. 맞아요. 거기에. 네. 맞아. 성격 급한 형에 비해 동생은 치안 나게 챙기는 타입.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미안함을 형에 대한 배려로 대신한다. 배달을 마친 원복씨. 한숨을 돌리며 방범 카메라를 확인해 보는데. 엄마가 안 보이시네. 네? 엄마가 또 방에 안 보이시네. 집에 설치된 넉 대의 방범 카메라를 차례로 확인해 봐도 어디에도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다. 배까지 와. 집에 금방 갔다 온다고 해서 그걸 좀 전해줘. 네. 가봐. 가봐.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원복씨 마음이 급해진다. 아이고 어머니요. 새때가 장악과 문을 못 열어서 방에 알려들어가자. 아이고 추운 날 나와서 오늘 애 많이 잡수하십니다. 다행히 집에 계신 어머니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셨나 보다. 내가 지금 나올 때 열쇠를 엄마 목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가지고. 오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이고 문이 열리네. 아이고 뭐야. 손도 손도 아픈데. 아이고. 찾아 봐라. 아이고 오늘 날씨가 오늘도 추운 날인데. 한참 들었다 들었다. 얼굴이 얼굴 참네. 손도 손도 서늘하니 다 알아봤따. 나 혼자 한참 됐지? 내가 뜨신 물 좀 가올게 뜨신 물. 아이고 웃긴다. 나 다 웃겨. 춥잖아 춥잖아 귀도 다른데. 머리도 꿰가지고 얼먴도 한 네데더 사체는 못 작았눈. 어머 이 봐라 양말도 양말도 안 씻고 나왔지. 괜찮아. 여기 내려와요 밑에 그자잉. 무엇이 면제고. 아이고. 얼굴이 다 얼만큼 많이 얼었는데. 자. 아이고 괜찮다 집 있는 사람.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방금 밖에서 때렸잖아 한 두 시간 정도.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원복 씨 애간장 녹는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아이고 차버리 아이고 차버리. 이제 방에서 녹으면 아이고 참 그 참더라도 좀 주부님께 참을 방 생각이 간절히 나아. 방 생각이 간절히 나아. 아이고 웃긴다 참 불러. 그래 봐라 밖에 나가 추억 오니까 따뜻한 방 생각이 나지. 문구적으로 내내 잡았다 우리 보기가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낮에 나누고 저녁에 온다 했는데 일로 오였고 오였고 했다. 아들을 기다리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렇다고 생업을 접고 어머니만 모실 수도 없는 일. 아이고 웃긴다 참 웃겨. 아이고야 아이고야. 상추를 좀 키워가지고 그것 좀 뜯어물려고 하다가 돈 몇 배나 더 손해보겠다. 어 나도 알아 그래. 아니 상추를 사먹고 저거 없애쁘자. 어. 키워 키워 키워갖고 뜯어먹거나 안 뜯어먹거나 키우기만 키워봐. 하람아 엄마 좀 키우려고 하면은. 그럼 다신부터 열심 목에 꼭 긁어 나갈래? 네. 진짜로. 꼭 그래야 돼. 그게 열심인데. 만약에 열심 안 긁어 나가지고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또 만약에 집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 어? 응. 아이고 나 웃길래. 이왕 집에 온 김에 어머니 점심은 챙겨드리고 가야겠다. 점심은 늘 혼자 드시는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먹먹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어머니 밥 잡수세요. 어머니 좋아하는 상추. 엄마 좋아하는 상추. 상추 좋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채소가 상추다. 소일거리 하시라고 상추 화분을 만들어 드렸더니 물을 주러 나갔다가 문이 잠겨버린 것. 식구라곤 단 둘 뿐이니 원복시 출근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엄마 동생 집에 좀 가 가실래? 동생 집에 좀 가 가실래? 엄마. 어? 응. 왜? 나도 아들이고 동생도 아들이인데 동생 집에 좀 가 가시면 안 되겠나? 나한테는 말면 하고 속이 상하거든. 그냥 아들이면 아가 싸운단말이다. 내가 손상자들을 그거에 보고 이놔. 그렇지? 와 아름 와따지나 아따지마라 캤는데 와따지인데 하구다니깐 그렇지 그럼 또 그 입에서 또 물음식 맛나온다고 아 그러면 또 동생하고도 또 뭐 티기피기 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 맘 편하고 좋아도 그만 안 좋아도 그만 한쪽에 가만히 붙어 있어라 그게라 니들은 물론 애 먹는지 내가 알아 내가 끝에 가서 그래 들어간다 나는 나는 한개도 애 안 먹는다 나는 한개도 애 안 먹어 엄마가 같이 있는게 좋아 나는 우리 엄마들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나는 너무 좋다고 한개도 힘 안 들어 한개도 나 엄마 못 사는게 한개도 힘 안 들어 나는 너무 좋아 엄마 없지만 내가 못 사니까 때로는 자라나는 근심을 그저 덮어두는 것이 방법이다 그날 오후 그런 것도 CCTV 보고 집이 금방 쫓아가지고 그래 뭐 집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 뭐 한 시간 정도 좀 기다려가지고 많이 들었더라고 아이고 전문 다행이다 가능하게 나오실 때 한 번도 이 사진하고 같이 챙겨드리라고 거기서 뭐 조금 늦게 나오는 거야 그거 뭐 내가 이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제 특별히 좀 신경 써갖고 나오시더라도 나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라니까 내가 뭐 모셔야 소리를 안 하는데 종량은 자주 지금 집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고 우리가 돌아가시고 울지 말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웃자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웃으려고 하면은 지금 살아계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정을 해야 된다니까 형은 20대 30대 어 지금 50대지 40대 같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40대에서는 잘했겠네 20대 30대에서는 형 그 일이 미쳐갖고 어? 형도 가정을 얼마나 더 가시했어 물론 내가 형이가 열심히 하고 물론 늦게 들어오고 했는 건 인정은 하지만 형도 집에 많이 수월했거든 나는 그 부분이 늘 좀 이렇게 불만이 있어 동생이니까 형인데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과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사람도 또 심장 뒤틀리게 만들어 그래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내가 뭐 형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결론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잘하자는 핵심이니까 나도 오늘 뭐 형이 또 했는 말 충분히 내가 고려해서 앞으로 정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진짜 잘하도록 노력할 거고 형하고 같이 잘 한번 해봅시다 106살 어머니를 모시는 일 쉽지만은 않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다 엄마 아이고 오늘 너무 곱네 한번 오랜만에 끄지면 너무 곱고 좋네 아 좋다 여기 입고 오늘 놀러 갈까 엄마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지 이거 입고 갈까 아마 못난 인물을 좀 갖추면 낫다 카는데 날겠지 아 언니가 이번에 옷이 치장내지 엄마 옛날 말에 옷이 뭐라겠노 옛날 옷이 날개고 옷이고 밥이 분이고 그렇다겠다 옷이 날개고 뭐라고? 옷이 날개고 또 밥이 분이고 밥이 분이고 밥이 분이고 어허이 맞네 어머니의 유일한 사회생활 바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화장도 하고 한복도 꺼내 입고 한껏 기분을 내본다 한껏 기분을 내본다 엄마가 시집 갈 가찌나도 아니고 엄마 이거 오늘 한복 입으니까 신부 같은데 신부 신부 오늘 신부 같네 106살 어머니는 교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기 스타 너도 나도 어머니를 챙겨드린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세상 오늘 새색시 같아요 새색시 잘했다 노란지 우리 애 이거 아드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드님이 아드님 옷 사주셨어 아유 좋으시겠네 우리 아드님 사주셨는데 누가 사주셨는데 아유 축하합니다 오래 사주셨으면 좋았죠 아유 안 좋고 오랜 사주셨는데 이거도 얻어있지 네 조금만 하나 못 입게 네 조금만 못 입게 네 조금만 못 입지 이거 천국 갔으면 이거 못 입어 맞아맞아 아유 하루 생길게 그만 째 이쁘다 고문을 좀 닫고 이러라 네 감사합니다 뭐 또 해야되면 네 알겠어요 어머니는 고운 한복 챙겨주는 아들이 있어 감사하고 아들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심에 감사드린다 예배가 끝난 후엔 신도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레크레이션 도전자는 모두 팔팔한 젊은이들이다 손 잡으시고 손 잡으시고 손 잡으시고 김산 박사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자 안 맞췄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산 하나 둘 시작 김산 입술을 안 담으며 힘을 주는 어머니 이제 봤더니 승부서 기질이 있다 106살 할머니 앞에 젊은 새댁이 꼼짝을 못한다. 할머니 최고! 할머니 최고! 할머니 최고! 할머니 만세! 이겼습니다! 무슨 거죠? 다음 도전자! 다음 도전자! 대박! 성기사님! 성기사님! 이번 상대는 더 쉽게 제압했다.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나랑 힘쓰니까 제가 이기지 마세요. 힘쓰니까! 아령 운동 효과를 톡톡히 봤다. 기분 좋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사님. 아저씨가 어떻게 되세요? 힘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니까 너무 막 힘이 나고 그러시기도 하고. 옛날 엄마 생각이 줄어나가지고 눈물이 좀 납니다. 남의 어머니도 스스럼 없이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들. 어머니 닮은 노인에 볼 때마다 내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되살아나 어머니 하고 불러보는 것은 아닐까. 남들은 한창 일하고 있는데. 오늘 원복씨가 조금 이상하다. 아니 보면 지금 안기고. 안기고. 엄마가 지금 팔에 아프니까.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네. 이 그림이 뭔데. 어떻게 하려고. 어디 누워가지고. 여기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엄마 손을 들었다가. 이게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이거 내려오면 이게 올라오고. 이런 기구를 설치해볼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잠시 그려있는 건 몰라도. 잠시 한 그려있으면 안 되거라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발을 만약에 해놓아봐라.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잠시 한 그려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안 흘려니까. 만약 누워가지고. 팔을 올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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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가 끊고 쏟아요. 그러면 안 되고. 앉아가지고. 막 안되더라. 앉아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어깨 넓이 만지러. 만들어라. 호흡을 내갖고. 예를 들어서. 열로 고물링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아 움직이면 되잖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됐네. 정박사님. 아이고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나보다 더 나십니다. 아니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이래. 아니 뭐 밥을 한 그릇 산다거나. 뭐 좀 이래 있어야 되는데. 밥은 내가 살게. 돈은 네가 내면 돼. 부품은 원복 씨가 깎고. 동생은 비용을 대기로 합의를 받다. 어머니 왼손이 쉽게 낫지 않는 이유가. 운동 부족 때문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집안에 설치하려는 것. 잘 들어간다. 방 안에서 쓸 물건이니 산뜻하게 색칠도 한다. 그날 오후. 그날 오후. 저 왔어요. 야 오늘. 이거 물고. 제가 물고게. 네. 야. 여기 어디로 가잖아. 잠깐만. 아니 아니. 너 풀지 말고. 약간만 더 조아봐요. 색이 좋으면 잠깐만. 됐어. 스톱 스톱. 더 조지 말고. 두 형제. 의 좋게 상의하는 모습에 흐뭇한 어머니.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힘을 합쳤다니 더더욱 기분이 좋다. 드디어 설치 끝. 어머니가 직접 써볼 차례. 누워보셔. 편안하게. 아들이 잡고 있으니까. 어휴 편하시다. 우리 발음만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드시네. 그렇지. 운동하시고 운동. 걷기 운동. 잘하시네. 어때요. 재밌네. 재밌어요. 오늘 이거 형이랑 막내 아들이 하루종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응. 아이고 뭐야. 오줌이 안 들었어. 응? 어떻게 만들었어. 형이 엄마 집에서 운동 시켜 드린다고. 근무 시간 일 안 하고. 오늘 이거 만든다고 하루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야꼬. 그래도 우리 어머님 좋아하시니까 보람있네. 집에서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엔 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줄을 바꿔 달았다. 집만 된다니까. 자 집아. 자야 돼. 오늘 장화 됐어. 오늘 아이디어 멋지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내 맘 들으면 밤새는 운동식인데. 사실 탐탁지 않았어요. 만들면서도 요즘 좋은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설마 집에 가서 사용 용도를 만들까. 엄마가 사실 좀 이렇게 응하게 생각했는데. 만들어서 막상 와서 설치를 해보니까. 형이 참 아이디어는 좋았다. 어머님을 아마 사랑하시려면. 생각하는 마음이 저보다는. 직접 모시고 계시니까. 좀 더 이제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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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o+.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Sonra. 고맙습니다. 저게 저것이 vamos. ye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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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벌려고 어떤 고생을 했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투 한번 쓸어보고 아들 얼굴 다시 보는 어머니 그 눈빛 그 손길이 오롯이 사랑이다 우리 엄마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한 60노인밖에 안 되는 것 같아 60노인 어머니에겐 오늘이 선물 같은 하루다 근처 재래시장을 찾은 원도 씨와 어머니 치나물 맞네 그죠? 엄마 이거 치나물이다 치나물 이게 치나물 카네 치나물 이거 좀 살까? 살까? 치와 한마디 동으로 왔다 동으로 왔어 뭘 왔어? 동으로 왔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길이야 어디 먼저서 왔는갑다 그죠? 저기 전라도 지리산 전라도 지리산 밑에 전라도 지리산 우리 한 명 살랍니까? 한 명 사천합니다 얼마세요 연세가 너무 떨어졌네 엄마 엄마 연세 얼마 정도 묻는데 엄마 오늘 연세 오늘 연세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많이 뭐 목을 좀 줘 그럼 가져줄게 이거 막 쳐드리자마자 연세 원래 106세입니다 106세요? 그래도 고요롱 하면 좋으시다 그치? 건강하십니다 저거는 아직까지 시퍼라치고 뭐 아주 멀어서? 예 아주 멀어서 70 70 70만큼 많네 할머니한테 대면 깨메하다 나 세길라 얼마 하더라 보니까 그 아드님을 잘 두고 할머니 건강하시네 나는 죽게 아파서 죽을 뒤질 뻔하고 우리 아들이 늦게 낳아서 요새는 밥잠만 씻게 먹고 살아요 예 그래도 연세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그죠? 평소엔 혼자 장을 보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니 다들 관심 집중이다 엄마가 우리 손을 다쳐가지고 좀 고생을 해가지고 좀 푹 좀 꽂아드리려고 좀 주세요 채소가게의 아주머니에 이어 정육점 사장님 역시 넉넉하게 인심을 쓰신다 엄마 엄마 건강하시다고 우리 사장님이 오늘 특별히 고기 많이 주신다 고기 많이 주신다 고맙습니다 여기 봐라 봐라 고기하고 살아라고 많이 붙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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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좋으십니다 아이고 입고가지고 머리에 다 익혀라 머리에 익혀라 머리에 익혀라 머리에 익혀라 머리에 익혀라 머리에 익혀라 머리에 익혀라 할 수 있겠나? 네 한번 까보자 이거 사골껴라 제법 묵직한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이고 이거 거뜬하게 이곳 앞장서는 어머니 106이라는 연세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풍경이다 박수 박수까지 받으며 씩씩하게 돌아오신 어머니 문제는 집에 와서 생겼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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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 오줌 실수해가지고 빨래해래 빨래 빨래해래 빨래 빨래 멀쩡하신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아기가 된다 엄마 엄마는 50년 이상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엄마 사랑에 비교하면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실파를 하겠어요? 실파도 못하죠 사실은 장수하셔가지고 건강히 살아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고 싶을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데 그런 의미에서 원복신 행복한 아들이다 엄마 뭐 옛날 얘기 한번 해봐라 옛날 얘기 좀 해줘봐라 옛날 이야기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잘생겼더라 좋더라 응? 좋아 연세를 좀 많이 해도 너가 지나 나한테 전세도 안했고 맨날 집사는 체로 놔두고 감자 긁어서 볶는게 일이고 나는 안했고 맨날 집사는 체로 놔두고 이제 막 먹을것이 없으니깐 그때는 맨날 감자만 먹었거든 응 그래서 너 아버지 딱 돌아가 싶어 그러니깐 내가 막 벌벌벌벌 들었어 왜 살고 싶어서 쫄까만 떨었어 자꾸 땅골에 우리 밭 좀만 있는 거 붙이는 거 그 밤늘되면서 내 울고 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밤늘로 가면서도 서럽어 가지고 울고 응 아이고 내가 우여 사노고 싶어서 막 걱정이 재산이라 내 아버지 가시거나 어 걱정이 막 재산이라 아이고 나는 우여 살고 싶어서 내 눈물만 흘리고 응 그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이렇게 두런두런 모자가 정겨운 시간을 갔나 싶더니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원복 씨 소금 두개야 소금 넣어가지고 엄마 봐라 이거 오줌도 실수해 보잖아 봐라 옷 다 베렸잖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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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베렸잖아 이거 에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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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베렸잖아 왜요 또 얘기를 좀 길게 해봤더니 실수하셨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두 번째 조금 전 사골뼈를 머리에 이고 힘자랑을 하셨던 그 어머니가 만나 아쉽다 야 벌써 세 번째 갈아입는 옷이다 엄마 손에 발라라 손에 발라라 이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원복 씨 마음은 좀 다르다. 이 두 손 가지고 우리 보기 키운다고 애 많이 잡샀지. 이 두 손 가지고 우리 아들 밥에 먹이고 밥에 먹이고 또 뭐 있습니까. 옷 발아이 펴고 또 모욕 시키고 이 두 손 가지고 또 그 밖에 없어 에헤이 이 두 손 가지고 뭐 업어 주기도 하고 머리 서다 주미도 주기도 하고 뭐 이 두 손 가지고 뭐 안 한 게 없지 뭐 전부 다 했지 뭐 엄마 말 쓴다는 오만 거 다 했지 뭐 오만 거. 이 아들 위에서 라면은 맞지요. 아이고 이 손 봐라 이 손 봐라 이 주름살이 주름살이 누구 때문에 생겼노. 보기 키우고 도약 키운다고 이 손이 주름살 생기고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살 다 생기고 그랬지 뭐. 우리 소야 우리 보기에는 패러 애링한 거 없다 날 수근해 갖고 맨날 눕었고. 엄마 푸른 하늘 어나소 그거는 잘하지 그건 잘하지 한번 해볼까. 푸른 하늘 어나소 하얀 조페이 개수나무 하나무 토끼 한 마리 1924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 반달. 어머니는 이 노래보다도 나이가 많다. 아기도 잘 또 가네 저쪽 나라 먼 고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보러 언제 가노 내 고향. 우리 어머니 보러? 응. 다 돌아가서 보고 없는데. 아. 아니 이제 밑에 조카도 나 보러 가지. 아.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오라바이가 계시는데 전화 한번 해 봤어. 엄마. 어. 외삼촌 돌아가신지 오래됐어요. 그래. 하하. 니는 안다마는 나랑 와버리노. 엄마가 내하고 그때 그 여삼촌 돌아가셨을 때 갔다 왔잖아. 원복 씨 말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오빠 돌아가시고 언니 돌아가시고. 아이고 우리 오라바이가 잘하셨어. 할 말을 잃은 원복 씨. 갑자기 막막해져 온다. 엄마가 삼남매잖아 삼남매. 오라바이 언니 엄마. 그러니까 오빠 돌아가시고 언니 돌아가시고. 아이고 우리 오라바이가 잘하셨어. 오라바이 언니 다 돌아가셨지요. 아이고 좋은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어쨌거나. 나.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뭐 저 저 뭐고. 종호사람 다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았어. 남았는 사람이 최고지. 좋은 사람 다 돌아가시고. 어. 못난 내가 남았네.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 그 외로움이 노래에 묻어난다. 아버지. 우리 어라바이. 아버지. 우리 어라바이. 우리 어라바이. 어디로 가셨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엉뚱한 얘기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고 또 방금 조금 전에만 한 5분 전에 뭐 묻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뭐 밥 먹어서 또 묻는다든지. 또 한 5분 후에 가서 아까 얘기해줬는 거 또 묻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좀 있긴 있더라고요. 치매 단계라고 봐야 될는지 그건 모르겠네. 나는 뭐 종종 한 번 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 뭐 잊어버리고 다시 묻는 갑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머니 증세가 치매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 원복 씨. 7년 전 아들도 못 알아보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꾸 뒤척이게 되는 밤이다. 며칠 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원복 씨. 병을 키울 수도 있겠다 싶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나는 이것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멀겠습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6세. 106세세요? 우와. 어디 살아요? 어느 동에 살아요? 이거 명 대구지? 응. 대구 무슨 동? 가. 응. 주소가 도통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 생일. 생일이.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음력으로. 음력. 음력 생일. 음력으로?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안 난다. 응. 어제 있었는 거. 누가 왔다 갔는 거.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지난 주말에 특별히 하신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파트 거기에 있는데 거기 놀러 간다. 아파트에만 그냥 놀러 가요? 이베제는 아무도 친구들이 없어갖고. 노란 한복을 입고 부활절 예배에 가셨던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까맣게 잊었나 보다. 지난 7년. 자기 생활을 희생하며 어머니를 돌봐왔던 원복 씨. 그런 노력으로 치매는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말씀 먼저 다 알아듬시죠? 네. 조금. 조금 크게 말씀하시네요. 특별하지 않으시죠? 대신 절대로 머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뇌의 CT 촬영도 함께 들어갔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다. 보통 저희들이 노인성 침해 때 보이는 해마나 뇌측두엽의 위축 소견 외에도 머리 안에 뇌실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좀 넓어져 보이는 편입니다. 기억력이라든가 시공간 능력 등의 감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지기능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 검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는 초기 치매, 알차이머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90대가 되면 노인의 절반이 치매라는데 106살 어머니의 나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치매 초기라고 진단하시니까 사실 마음이 좀 울컥하면서 철렁합니다. 걱정 많이 드는데 약물 복용을 조금 병행하면 만약에 지연을 시킨다든지 해안상태에서 유지하든지 그렇다고 하니까 해안상태로 유지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와 똑같은 하루다. 아들은 일 나가고 어머니는 상추에 물을 주며 아들을 기다린다. 어머니를 잃을까 마음이 철렁했다는 아들과 달리 죽음을 대하는 어머니 마음은 고요하다. 하다. 그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눈물 나면 우는 게 나도 지금도 뭐 저간일 보면 우는디요. 조금만 울고 죽지 뭐 말라고 울라고. 그런 거. 그렇잖아요. 보통 늦어져요. 잊어지고 있는데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꾸 울고 말하면 어떡해요. 빙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못 쓰지.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온 원복 씨. 어머니 운동은 핑계일 뿐 왠지 마음이 뒤숭숭해서다. 나는 봄 되니까 마음이 살랑살랑해서 이렇게 놀러도 많이 가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고 엄마는 봄에 구경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없나? 아이고 싫다. 나는 가라가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도 많이 안 지울 뿐. 고상은 고상 시키니까. 고상은 무슨 고상? 밥 사줘야지. 뭐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돼. 나는 내 혼자는 못 가고 엄마하고 꼭 같이 가고 싶다. 내가 간다 할 때 엄마가 안 간 말은 재미없어. 원복 씨는 어머니와의 추억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어머니 문제를 놓고 형제가 마주 앉았다. 사실 뭐 치매 진단을 받았어. 아 치매 진단을 받았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뭐 그야말로 경증 정도라.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뭐 그런 얘금밖에 안 쓰는 거야. 아니 쓰면 뭐 틀림이 없는 거니까. 그저 때가 진단 상황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초기. 워낙 건강하셨으니까 사실은. 나의 건강했으란 걸 못 느낄 줄게 건강했으니까. 나도 사실은 그렇게 보게 사실은 못하는데. 아침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한 번 바슴도 지내내놨네. 아버님 내가 제주도에 한 번 추억 만들어 주면 가볼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어떤 놈? 어머니 문제만큼은 언제나 의견 일치 이럴 땐 형제가 큰 힘이 된다 딱히 말동무가 없는 어머니 경로당에 가도 이젠 젊은 사람들뿐이다 모자만 사는 집에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모자가 다니는 교회 신도들이 음식을 해서 찾아온 것 생각지도 못한 옷선물을 받은 어머니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소식에 새 옷 입고 다녀오시라고 외출복을 사온 것이다 고운 옷에 선물한 사람도 흐뭇해진다 저게 결혼하고 싶어도 엄마 모시니라고 못 간다 어째 생각하시니?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이라면 원복씨가 짝이 없이 혼자 사는 것 잠시 후 점심상을 차리는 교인들 어머니를 모시며 남자 혼자 사는 형편을 아니 백숙이며 밑반찬을 일부러 넉넉하게 준비해온 것 원복씨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주부 구단의 손맛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는 법 어머니는 오랜만에 그릇을 비우셨다 맛있는 점심상의 안맛 서비스까지 쓸쓸할 틈이 없던 하루였다 명량구도 문 열고 먹으면 만찬 샀다 명량구도 김치 한 통 가져왔네 김치 한 통 고집 없었나? 그리고 여기 뭐 반찬 많이 가져왔네 에헤이 나물반찬을 하고 아 반찬 이거 버섯이가 버섯하고 아이고 반찬다 허허이 이것도 두부하고 나보고 가자다 말도 안 하더만 모처럼 가득 찬 냉장고를 보니 원복씨 마음도 넉넉해진다 원 복씨에게도 오늘은 저녁이 있는 하루였다 며칠 뒤 대구공항에 세 가족이 모였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다 어머니요 내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저희도 처음 갑니다 처음 가 우리 어머니 참 오래 안 살았 오래 안 살았으면 우열할 뻔했노 오래 살았으니까 아들하고 같이 손잡고 비행기도 타네 두 아들과의 첫 번째 가족 여행이다 106살 어머니의 비행기 여행 모든 게 낯설고 싶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별난 여행을 두 아들과 함께 하다니 비행기에 앉아만 있어도 행복한 하루다 제주도의 봄 어머니를 환영하듯 깨끗한 날씨가 펼쳐진다 어제 비가 온 다음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산에 가면 기분 좋을 거예요 네 아이고, 이쁩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쁩니다 네, 출발합시다 자, 어머니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가족의 첫 번째 여행지는 한라산 영실에서 출발해 윗새오름까지 코스다 절로 올라가면 오늘 구경할 거 많습니다 여기 봐라, 산 이쁘지? 돌하고, 나무하고 민드리하다 민드리해 내가 보니 민드리하지 않구만 민드리하다 울퉁불퉁하구만 저건 저거, 여건 나무 있고 저거, 저거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병풍바위 우리 엄마가 오늘 잘 그러시겠네, 보니까 자, 자, 자 기분도 좋으시고 오전 10시 병풍바위를 향해 등산을 시작한다 형제가 선택한 영실 코스는 다른 등산로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고 짧은 코스다 영차 영차 어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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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어이샤 아이샤 영차 영차 어이샤 어이샤 막내랑 똑같다. 오늘 기분 더 안 좋으나? 응. 더 좋고 안 좋은 거 없어. 이야, 엄마 눈치 빠르대. 엄마가 기분이 더 좋다고 하면 내일 기분 나빠 할까 싶어가지고. 이야, 말 잘하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빠지고 엄마 동이하고 둘이 운동 다니고 해라. 네. 왜? 네. 왜? 어디로 빠져, 빠지 뭐. 응? 아니, 나는 이제 운동 같이 안 하고. 엄마 동시에 하고 둘이 운동 많이 하셔, 이제. 네. 여기, 여기. 엄마. 처리 내버려 보고 야 좋다고 봐라. 좀 네 맘이 좋게 뭐 있나 그라마. 그렇지. 그렇지. 우리 엄마가 아주 현명하셔. 엄마. 네. 시개도 못 할 거시겠는데. 아이고, 잘 못 하십니다. 엄마. 그럼 막 뭐라 해, 그때는 그래. 그럼 뭐라 하시면 돼요? 응? 내가 때릴까. 나도 해, 나도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다 부모의 심정을 몰라. 몰라, 몰라. 왜? 자세히 잘못한 거 때리는 것도 어느 정도다. 아기 때, 우리 집에 아기 있기만은. 어. 그만 하되. 진로 잘 지나면 좋다. 밝은 사람들은 때리면 안 되고. 밝은 사람들은 때리면 안 돼. 그래, 알라도. 알라도 자꾸 수집 없이 때리면 안 되고. 응. 깔끔스럽게 말로 해도 인간을 잘 만들 수가 있다. 응. 이별로도 잘 만들 수가 있어. 응. 말로 잘 살려도 제대로 인간이 된다. 그래, 인간이 제대로. 때려가니까 인간 못 만들어. 때려가니까 인간 못 만들어. 그래. 배움은 없지만 어머니의 교육 지로는 확실하다. 사람은 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어머니 힘내면. 어머니 힘내면. 어머니 힘내면. 오빠 한번 할까? 오빠 한번 할까?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오빠가 나니까. 힘나지? 어쩌면 아기는 안 돼주네. 대주네. 그래, 착하네. 네, 착하다. 정말로. 어쩌면 죽어도 안 돼준다. 죽어도 안 돼주지? 응. 네. 이번에는 사진 모델이 된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 어르신. 우리 장모가 82살인데 못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밑에. 알아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분을 보여드리려고. 건강하세요. 네. 우리 할머니 이게 짱이야. 완전히 1등, 1등이라는 거. 네, 네. 할머니 1등이셔. 팔이 아파서. 아, 네. 보세요. 네. 염차. 점점 험해지는 등산로. 염차. 이쯤 되면 엄살을 부릴 때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다. 보는 사람마다 응원을 보내니 말이다. 영차. 영차.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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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실 코스의 장점은 병풍 바위, 오백 나한 등 주변 풍광이 다채롭다는 점. 기암괴석들을 구경하며 한동안 걷다 보면 어느새 울창했던 숲지대를 벗어난다. 이제부턴 키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 관목지대다. 발 밑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발간한 어머니. 걱정이 태산이다. 큰일 났다, 엄마. 불 났다. 불 났다, 불 났어. 너희 집이 타거나 탄다, 이거. 어디 불 났어요, 엄마? 이거 오약고. 이거 꽃 타서 올라오네요. 어. 꽃 타서 올라오. 누가 불 났는가 봐. 저 영감들 봐서 일하다. 부르면 여기 산에 올라와. 불이. 엄마. 그럼 산 다 잡혀요. 엄마. 이거 불 났 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 봐라. 구름 가는 거 봐라, 구름. 안개입니다, 안개. 구름 아니다. 어디. 구름 맞아, 구름. 봐라. 안개 아니다. 바다 저기 왔다. 오세요. 어이쿠. 아이고, 험한 길 다 왔습니다. 험한 길 만세. 경상도 판자집에 그대 잊지 말고 잘 가세요. 판자집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판자집이 나왔는데 노래를 하소. 왕 안 하는 겨. 아이쿠. 야, 길 좋다. 판자끼리 나오면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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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다시 모시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미용. 네. 엄마. 응? 저기 보이는 게 한라산. 응. 저기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아.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엄마. 여기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려니까. 너무 아쉬움이 커요. 너희도 더 보러 가자. 응, 가서 엄마 저 가서 끝까지 가서 잘 보고, 구경 잘 하고 옵시다. 응. 더 가까이 가서 한라산 봅시다. 우리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윗새 오름이란 말은 위쪽에 있는 세 개의 오름이라는 뜻. 능선과 능선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맞닿아 있다. 고지가 높아질수록 풍경은 더욱 자연에 가까워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백록담으로 가는 등산로가 폐쇄됐다는 것. 윗새 오른 코스는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난다. 백록담을 빼곤 모든 오름들이 발 아래로 보일 즈음 1,700꽂이 휴게소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최고 기록은 해발 624미터 경주 무장산. 여기 한라산 왔는 기념으로. 엄마 웃읍시다. 앞에 보고 웃읍시다. 김치 엄마. 오세요. 어머니의 신기록, 1,700꽂이를 밟은 날이다. 받으러 갈까 하는 만큼 좋아요. 좋습니다. 주로 중에 하나만 빠져놓고 와도 섭섭할 텐데 주로 다 오니 더 좋고 여러분도 와서 보니 좋고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한라산 정상까지는 땅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발 1,700마다 여기까지 발로 밟으면서 올라오면서 참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과 어울리고 대화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즐거움을 느끼면서 올라오시는 것을 보니까 참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어머니 모시고 또 형과 같이 함께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왕복 4시간이면 된다는 윗새오름코스. 어머니는 올라가는 데만 4시간이 걸렸다. 하산길엔 아들의 등을 빌린다. 그날 밤.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등산 후 발 마사지를 해주는 원복씨. 오늘은 동생 원도씨와 일을 나눈다. 시원하세요? 발은 시원하실 거예요. 아들들에게 한쪽씩 발을 맡기고 등산의 피로를 푸는 어머니. 도야가 오늘 엄마 많이 업어 줬잖아. 기분 좋더라. 기분 좋아요? 좋더라. 엄마 안쓰럽지만. 안쓰러워? 뭐 안쓰러워? 이제 이마에 컸는데 엄마 좀 업어 드려야 되지? 어깨 어깨 다 푸고 그 허리 다 푸고 누가? 도야가 도야가 아 엄마가 어릴 때 막내 업어 주신 것에 비교하면은 제가 업어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 야 그만해라 우리 엄마는 이제 봐라 니가 말해 니가 지금 불편하게 하니깐 불편해가지 하지마 같잖아 내 단위만 말 아무 소리 안하잖아 아니지 약간 아프게 아파야 정상인 거라 아파야 풀린다니까 형 그야말로 이게 죽는 게 이야기 안 돼요 지금 많은 기고 엄마 거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기고 반려지면 이제 지압하잖아 이게 얼마나 죽냐는데 에헤이 그것보다는 정환이 하고 무릎 쪽하고 어? 이쪽에 운동이 더 많이 돼야 돼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된다니까 아 참 내 어허이 엄마 너 물어볼까? 누구 시원한지 엄마 응 지금 도야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졸이 다 잘한다 엄마 면발 아프지요? 아니 지금 누구도 잘하노 바로 이 면발 아프다 안 하시나 지금 그럼 하지마고 면발 아프지요? 응 봐라 응 가잖아 엄마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엄마 결과가 끝났다 이제 근데 인자 인자 누구도 잘하노 인자 지금 누구도 잘하노 지금 지금 누구도 잘하노 난처해진 어머니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엄마가 대답하셨어 에이 시끄럽다 뭐 그 엄마가 보니 골고떡떡했는데 뭐 엄마 야 이발아 누구도 잘하노 니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어 파이팅 파이팅 아이고 우리 엄마 사랑하겠네 아이고 우리 엄마 사랑하겠네 다 잘해 다 잘해 다 잘해 다 잘했어요 어머니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을 넓는다 둘째 날은 바다로 나온 가족 바람에 흔들리는 장다리꽃 너머로 파란 바다가 일렁인다 동해와는 또 다른 바다색이다 또 한 장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는다 아들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어디 만큼입니까 이 바다가 어 온 바다가 난 차 안하고 어 이거 얼마 만지 떼어가지고 우리 조회하고 우리 포기하고 이래서 사랑하는 거 맞아 크게 하면 우야미가 좀매만 해도 되는데 맞아 좀매만 하면 된다 좀매만 하면 돼 어 크게 달라고 뭐 너무 욕심 많다가 뭐 안 된다 안 되고 적당한 우리야 좀매만 하면 된다 음 온 바다만큼 사랑한다 말했다면 그것은 그저 연인들의 말장난 하지만 어머니는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그러고도 동생과 나눌하신다 그것이 자식 키워본 사람의 지혜와 사랑이다 하트 모양은 또 도발을 못 만들라 왜 이거 이거 평소에 봐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봐라 마을을라는 표현 잘하는데 행동을 못하잖아 요래가 사랑하도록 내리라 요래 아 요래 그렇지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내리고 그렇지 그래야 되지 그래 저 바다 거 보고 엄마 보면서 아 동생이 형을 다 가르쳐야 되나 그래 아이고 참 고기와 또야가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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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왕이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